1.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. 게시템 업데이트 내용 보강 배우 서유정이 해외여행 중 문화재에 올라탔다가 논란에 휩싸였다. 서유정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초 후에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고 난 씩씩하게 저기 앉았다가 혼났다. 나 떨고 있니? 오마 후다닥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. 사진 속 서유정은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사자상 위에 올라탄 채 웃고 있다.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관리 직원이 지적을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. 등록해 주세요. 다음은 서유정의 사과문 전문